안녕하세요 여러분 겨울철이라 손이 몹시 건조하시죠? 저는 워낙 건성인데다가 또 손을 자주 씻다 보니까 더 건조하거든요 그래서 핸드크림이 필수인데요 더 푸하자 호텔에서 퍼퓸 핸드크림을 출시했더라구요 핸드크림인데 퍼퓸이라니 보습도 하면서 향수용으로도 사용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안 그래도 향기에 관심이 많아진 저에게는 너무나도 설레이게 하는 제품이었습니다 그 이름하여 퍼퓸 데브아 패키지가 진짜 고급스럽지 않나요? 이렇게 핸들 부분도 함께 되어 있어서 쇼핑백을 따로 챙길 필요 없고 포장 속지까지 들어있어서 지인이나 가족에게 선물하기 딱이다 생각 들더라구요 퍼퓸 데브아 향이 정말 궁금하실텐데요 바로 더 플라자 호텔의 시그니처 향인 유칼리투스 우디 향입니다 더 플라자 호텔을 다녀오신 분들은 다 아실 거라 생각이 드는데요 호텔을 들어서자마자 느껴지는 바로 그 향을 그대로 핸드크림에 옮겨왔습니다 상쾌하고 편안하면서 시크하기도 하고 싱그러운 느낌의 향인데 되게 리프레시돼요 호텔에 가지 않았는데 더 플라자 호텔의 시그니처 향을 핸드크림으로 느낄 수 있다니 정말 반갑더라구요 향기라는 게 그 장소와 사람을 생각나게 하는 매력이 있잖아요 한번 바르고 나면 퍼퓸이라 손에 향이 정말 오래 지속되니까 저도 누군가에게 좋은 향기로 남고 싶다는 욕심도 들더라구요 거기다 텍스처가 정말 촉촉하고 수분감이 넘쳐요 바르면 끈적임 없어서 빠르게 흡수되고 부드러움이 오래 남아요 원료를 보면 비타민 E와 시어버터가 함유되어 있어서 겨울철에 건조한 손에 보습과 생기를 부여할 수 있는 최고의 제품이라 생각이 듭니다 저는 항상 가방에 향수를 들고 다녔는데 이제는 향수는 빼고 이 핸드크림 하나만 넣고 다녀도 될 것 같아요 사이즈도 적당해서 미니백 안에도 쏙 들어가고 외출했을 때 손 씻고 나서 핸드크림 한 번만 발라주면 손에 보습도 챙기면서 향수를 뿌린 것 같은 기분까지 드니까 아 진짜 이거 하나면 되겠다 라는 생각이 들더라구요 향기 진짜 너무 좋다 남자들에게도 어울릴 것 같은 시크함이 있어서 주변 지인에게도 써보라고 해보았는데요 정말 향기가 좋다고 거기다 촉촉하다면서 좋아하더라구요 어디꺼냐면 사진까지 찍어갔답니다 보습과 향기까지 챙길 수 있는 더 퍼퓸 데브와 핸드크림 정말 적극 추천합니다 더 플라자 호텔 로비에서 느껴보았던 시그니처 향을 좋아하시는 분이나 고급진 향기가 나는 핸드크림을 원하시는 분이라면 꼭 이용해보시기 바랄게요 구매처는 더 플라자 호텔 프론트와 온라인샵에서도 구매 가능하십니다 제가 온라인샵 링크는 더보기란에 남겨드릴게요 오늘도 영상 시청 감사드리고요 우리는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